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초 출신 치과의사 그리고 세미네 치과 주치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요 우리 확인받았습니다 사랑의 발치와 강의로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신 김영삼 원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짝찌개분들께서 보라로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다시 또 나와달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또 나오라는데 또 나갈까?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그냥 나가라고 무조건 나가라고 대신에 이번에 가서는 꼭 세미씨 치과 한번 불러와라 그래서 한번 나가는 대신에 세미씨를 꼭 치과에 한번 불러오라는 조건으로 직원들이 시간을 빼줬습니다 진짜 팬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신가봐요 치과에 네네 우리 병원 직원들이 원장님보다 유명하니까 닥치고 나가라고 그래도 유퀴즈도 나오신 분이 제가 감히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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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무조건 한번 내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드리면서 지금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짝짝이 분들 만약에 어? 어? 목소리 들어봤는데 한다? 한번 들어와서 봐보시면요 크아 인물도 헌칠하시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입을 가려야되겠네 아 방금 웃을 때 입을 가리시고 웃으시길래 원래 저렇게 웃으셨나 했는데 가린거구나 확실히 유머센스도 있으시고 오늘 샘디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평일 12시 31분에 열리는 코너 세미네 치과에서 2주간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한 알찬 정보들을 쏙쏙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때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01년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지만 이제는 미쿡 캐나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그러면서 입꼬리 내리세요 입꼬리 너무 올라가셨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전세계 학회를 다니는 능력있는 치과의사 이거는 샘디가 말 안해도 이미 너튜브나 이런 방송이나 여러 곳곳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텝니다 한국에 들어오신지 며칠 안됐다고요? 네 5일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 뉴욕 다녀왔습니다 뉴욕이요? 네네 근데 거기서 거기 놀러가는게 아니라 일하러 가시는거죠? 일하러 가는거죠 학회 밤에 살짝 또 나갔다고 아 놀기도 하는구만 그럼요 그럼 거기서 주로 어떤 일하고 오신거에요? 강의하고 왔습니다 멋있다 강의는 영어로 아시나요? 이번에는 한국 선생님들 상대로 그 전에 LA 한국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들 같이 했습니다 아 뉴욕에 치과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거기서도 한국 선생님들이 유명하다고 하나요? 제가 봤을 때 미국 가서 봐도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또 한국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손이 달라요 손이 머리도 똑똑하고 손도 좋고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길이감도 너무 잘 되고 그럼요 진짜 대한민국 너무 뿌듯하다 뿌듯해 자 그러면은 2주간 세미네 치과를 진행하면서요 질문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텐데 복습 차원에서 그 전에 했던 질문도 다시 여쭤볼테니까요 못들으셨던 분들도 편하게 치아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알차고 좋은 게 많은지 저희가 세미네 로또 코너까지 없애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 매번 치아를 꼭 닦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사랑이 한꺼번에 다 빼버려도 되는 건가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지금도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자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기 있는 라디오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주부님들이나 약간 이렇게 이름에도 정보 교양 라디오예요 네 알겠습니다 9072님께서 직장에 하루 9번 양치질을 하는 동료가 있어요 자기는 양치질을 잘해서 치과도 갈 필요가 없고 스케일링도 안 한대요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치아를 너무 자주 닦는 것도 샘디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횟수보다는 방법이죠 방법인데 정말 9번을 구석구석 열심히 잘 닦는다면 아마 잇몸도 내려가고 치아도 달아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치아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많이 하면 잇몸이 좋거든요 그것도 9번이나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 닦는 분이 정말 열심히 세게 잘 닦았다 그럼 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루 9번을 그렇게 닦는다고 하면 치아도 달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9번 할 정도면 한 번 양치할 때도 꼼꼼히 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을 직장에서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멀리하라고요? 왜냐하면 지극히 이상하잖아요 9번을 닦으면 이건 제가 사장님이면 급여도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치 9번이면 3분씩 닦아도 27분인데 흡연을 9번 하러 가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흡연을 9번 하는 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쎄하긴 해요 그렇죠 한 30분씩 일을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제가 입 열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 냄새 난다고 생각할 것 같고 어쨌든 양치질은 확실히 횟수보단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가장 이상적인 횟수와 분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사실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333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33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투투 많이 얘기해요 두 번 2분씩 아니 333해서 아무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투투해서 많이 지키는 게 좋겠죠 이게 습관의 법칙입니다 과한 나의 목표는요 날 게으르게 만들거든요 가벼운 목표가 나를 꾸준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333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광고해서 그렇게 됐겠죠 저도 처음에 외국에 나가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보기 전까지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선진국도 다 그러면 선생님은 치아가 썩으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양치질을 몇 번 정도 하세요? 저는 아... 얘기해도 되나요? 아홉 번이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막...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닦는 것 같습니다 어머... 그게 아침이죠 저녁이죠? 그게 아침이죠 보통은 어머 저녁은요? 저녁은 깜빡... 아니 뭐 마음은 닦으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게으르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잇몸 질환도 없고 충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한 번 닦을 때 구석구석 잘 닦으니까 와 진짜 신뢰가 확 간다 점심에 좀 뭐 맛있는 걸 먹었다 갈비탕을 먹었다 그런데 좀 낀 것 같고 불편하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한 1분 낀 것만 닦아내는 이런 건 종종 하죠 약간 고양이 세수 같은 느낌이네요? 네 고양이 세수 같은 걸로 낀 것만 닦아내는 이런 건 하는데 그냥 제대로 치약 묻혀가지고 골고루 잘 닦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 좋습니다 그러면 김인자님께서 칫솔을 살 때마다 고민입니다 아 이게 질문들이요 저희가 이를 닦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네 네 칫솔을 살 때마다 고민입니다 일반모도 있고 미세모도 있고 누군 뭐가 짧은 게 좋다고 하고 누구는 손가락만큼 긴 칫솔이 좋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어떤 걸 쓰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과사들은 선물로 칫솔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거 씁니다 집는 게 칫솔이니까 그렇죠 너무 많아요 주변에 막 뭘 많이 주니까 병원에서 파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쓰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미세모보다는 일반 모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제 잇몸이 좀 붓고 아프고 이런 분들 진짜 하루에 9번 닦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미세모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닦고 뭐 지금 당장 불편한 데 없다라고 하시면 일반 모를 쓰는 걸 더 권장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막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중요한 건 또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모를 쓰든 양치하는 방법만 방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잇몸이도 많이 내려갔고 이빨도 파이고 좀 시린 게 있다라는 분들은 미세모를 권장을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이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반 모를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천수진님께서 17개월 아가 치약으로 불소 함류량 977 정도의 치약을 쓰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불소가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지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죠 저희가 그걸 논할 수는 없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막 그런 거 시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용량으로서 그죠? 900bpm은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은 더 높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치약으로서 전혀 그래요? 그러면 아가 치약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자를 닦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확실한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자 쫑긋 과자를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단 거랑 더 쉽게 과자를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참 저는 박수치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든 치과 의사 선생님 다이어트든 뭐든 다 단 거 당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심지어는요 설탕의 소비량은 설탕의 소비량은 충치 발생하는 률과 정확하게 국가별로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고요 심지어 애원견 충치 치료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 과자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개들이 일반적인 생식할 때는 충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자 먹기 시작하면서 개들이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와 사람 음식 먹이고 그렇죠 음식 남은 거 먹이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또 이거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치과 선생님이 손기술이 좋다?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이 좀 원래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국뽕이 좀 썰어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도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손도 좋아요 손도 좋은데 더군다나 우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진로비가 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치과 의사당 환자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빨리만 봐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람도 많이 빼잖아요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그거를 외국 특공항사들 속도로 하면요 병원이 망해요 느려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병원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국뽕적인 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를 가면은 대한민국만큼 손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럼요 해결이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신은주님께서 치과 갔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오 이거다 이거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치아가 많이 부식됐다고요 근데 저 탄산은 많이 안 먹는데 부식이 잘 되는 치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부식되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환자를 많이 보지만 이빨이 부식되었다 치아가 부식되었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약간 부식성 충치처럼 약간 탄산음료 때문만은 아니고 오히려 양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선천적으로 치아가 조금 약하는 경우도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아가 너무 안 닦이는데 플라그가 있는데 그게 상태로 오래되어 있다 보면 거기서 세균이 자라면서 계속 산을 결국은 충치라는 것도 한문으로 하면 우식증 이러거든요 부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식자 산이 배출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녹는 이런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아마 탄산음료 때문이 아니라 세균이 배출하는 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탄산 이외에 치아에 안 좋은 음식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자 설탕 과자 설탕 그리고 뭐 과자 설탕 야채 제일 좋죠 사람이 일반적인 생식을 하면 충치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식을 하면 원시인들도 보면 충치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이가 거의 깨지고 달아지고 막 했겠죠 막 뜯어먹고 날고 막 먹으니까 맞아요 주변에 보면 이가 잘 깨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약간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치아가 원래 약한 사람 씹는 힘이 그보다 센 사람 치아가 섀도 그보다 너무 센 사람이 있을 거고 정상적인 힘이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도 있고요 확실히 사람들마다 치아 강도는 달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성격 급하냐는 이야기를 했냐면 같은 사탕을 먹어도 성격 급한 분들은요 입에 넣자마자 씹어 먹어요 그거를 저도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하시군요 저도 성을 과자를 설탕을 끝까지 아니 과자를 끝까지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무조건 입에 들어오면 씹어버려요? 최대한 의식을 하죠 이걸 녹여 먹어야 되겠다 녹으면 의식은 하는데 아 1분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막 얼음도 씹어 먹고 그런데 그렇게 씹으면은 또 치아 많이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제일 많은 건 오돌뼈 이런 것들이 많죠 오히려 삼겹살 그렇죠 이런 것들 의식했던 것들은 오히려 안 부러지잖아요 내가 이거는 아예 딱딱하다고 생각한 것과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씹은 거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젓가락 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젓가락 씹어서 앞니 많이 깨집니다 앞니 그때가 생각나 뭔지 알아요 그리고요 젓가락은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죠 포크를 많이 씹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포크를 안 먹고 성인이 돼가지고 서양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이제 우아한 젓가락으로 스파게티 막 돌려 먹고 네 젓가락하고 다르잖아요 원래 라면 훅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크 끝을 앞니로 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앞니가 깨질 경우 어떤 치료를 해줘요? 보통 조금 깨지면은 이제 치아 색깔 재료로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우죠 네 아 근데 이제 많이 깨지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깨지는 경우는 많으니까 대부분 레진 치아 색깔로 떼운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살짝 깨졌었거든요 근데 밑에를 그냥 살짝 맞춰서 갈아주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조금 깨지면은 옆으로 갈아서 맞추기도 한데 레진으로 떼우는 게 제일 낫죠 저는 왜 깨졌냐면 이거 갑자기 TMI인데 그 클럽 같은 데를 친구들이랑 갔다가 그 병맥주 멋있게 막 이렇게 마시는 척 딱 하려다가 누가 거기 팔꿈치로 치고 간 거예요 병맥주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니가 부러졌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병맥주 같은 거 마실 때 누가 치잖아요? 그렇게 부러져서 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야 뭐 감사드리죠 포크 젓가락만 믿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 온갖 걸에 답이 돼야 되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아 잠깐만 그때 그 팔꿈치 혹시 아니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알겠죠 왜냐면은 저는 클럽을 못 들어가면 다 뺀지 먹어가지고 뺀이라고 하죠 89459님께서 칫솔질을 못할 상황일 경우 가글로 오 이거 궁금했어요 가글로 대체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나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아 그쵸 그거보단 나은데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확실히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칫솔질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닦았는데 점심에 약간 상황이 안 돼서 가글했다 뭐 요런 거는 훨씬 좋은 거죠 네 근데 3일째 안 닦았는데 가글했다 요거는 뭐 의미 없는 거지 않을까 아 근데 전 궁금한 게 가글이 양치보다 효과가 몇 프로 떨어져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글은 화학적인 그러니까 저는 가글도 또 사실은 가글도요 물로 먹먹먹먹에서 뱉어내죠 그러면 오히려 물리적인 그죠? 효과가 있는 거죠 오 실제로 화학적인 효과보다는 화학적인 효과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가글제 성분도 우리나라에서 1등인 것과 해외에서 1등인 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해외에서 1등인 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1등인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죠?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양치를 하고 나서 가글 한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효과가 뭐 2배 정도가 있거나 막 이런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 저도 뭐 언젠가 또 누가 또 CF라도 들어올까봐 늘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20년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만약 CF 들어오면은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확실히 효과가 당연히 증가한다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양치하고 가글하면은 조금 더 낫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뭐 또 다이나믹한 그런 큰 효과가 있진 않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 보통은 뭐 제가 치과학사들 늘 여러 명하고 늘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밖의 생활도 많이 하니까 지금도 7명하고 같이 일을 해요 7분의 치과학사들과 뭐 병원에 없는 것 같아요 원장실에도 원장실 같이 쓰는데 가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치약 칫솔도 누가 한 번도 뭘 사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갖다 놓은 거 있죠? 그냥 그걸 늘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가글이 외부 회사에서 들어왔다면 있긴 있겠었겠네요? 있긴 있어도 뭐 굳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치약은요? 뭐 특별히 사용하시는 브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성분이 있거나 그냥 있는 걸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뭘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뭘 쓰는지를 모르는 거 보면 그냥 방법만 잘하고 계신다? 그럼요 그냥 막 어디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치과에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하나 가져가서 쓰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좀 이것저것 싸우시지 그랬어요 남는 거 그 남는 거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남는 거 갖고 오고 네 저희도 지금 치아가 몇 개인데 제자친들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올 때는 양손 두둑히 와주세요 그렇다고 치약 하나 이렇게 들고 오는 것도 되게 민망해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만 들고 올 거면 절 몰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교님께서 구강검진을 받았는데 수복 치아가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수복 치아가 뭐 수복 치아라는 말은 치료를 받은 치아 이런 뜻입니다 아 씌워진 치아 떼어지거나 씌워진 치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임플란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잘 됐으면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임플란트도 하나의 수복이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를 수복한 거죠 어 그럼 궁금한 게 임플란트는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이제 임플란트 수명이 몇 년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제가 한 서른 살 되신 환자분이 평생 쓸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분이 몇 살까지 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맞네요 네 근데 87세 할아버지가 이분한테 평생 쓰실 수 있냐고 여쭤보면 아니 뭐 뭐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런 건 결국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평생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뭔가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같이 유지합시다 그래도 평생 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표현을 해야지 평생 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관리만 잘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죠 그리고 어차피 임플란트가 지금 생겨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됐죠? 지금 뭐 가장 오래된 분도 한 60년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들어온 게 한 2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20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아직 정확히 몇 년 쓸지는 아직 그렇게 써보신 분들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개업원한 지가 지금 24년? 23년째 되고 있는데 23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첫 회 심었던 환자분들 지금까지 임플란트 쓰고 계신 분들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렇지만 중간에 빼신 분들도 있죠 있겠죠 그리고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 돼서 계속 잘 쓰시지만 그렇다고 15년 돼서 빠진 걸 그걸 또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그렇죠 다른 원인도 많으니까 네 더 쓰신 분도 있으니까 아니 이번에 인별그램을 보니까요 뉴욕 가서 정영돈 선배님을 만나고 오셨다던데 지금도 많이 친하세요? 아니 그럼요 많이 친하죠 1년 후밴데요 아 그럼 완전 같이 다녔겠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요 형진이와 대준이의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이른 노래 이 노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듣고 저희는 알차게 다시 돌아올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치과사 선생님과 1타 강사 함께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방송인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인 줄 알아요? 왜요? 보통 다른 게스트분들은 저랑 이렇게 막 중간에 광고 때 이야기하다가 다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미리 딱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게 뭐 방송인의 피인가요? 그래도 딱 이제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딱 감으로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성원님께서 평소에는 괜찮다고 감기가 오기 전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랑니가 아파요 이거 뽑아야 할까요? 저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아 이거 뽑아야 하는 사랑니 냅둬도 되는 사랑니가 따로 있나요 이게? 그럼요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하는 사랑니죠 이래서 뽑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한 번 아팠던 것들은 계속 아픕니다 맞아요 계속 붓고 비슷한 사연이 있는데 김영출님께서 몸이 피곤할 때마다 안 아프던 사랑니가 막 아픕니다 어느 치과는 무조건 빼라고 하고 어느 치과는 빼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랑니를 빼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왜 이해를 안 가요? 왜 빼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물론 안 빼도 될 사랑니가 있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이 드셔서 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도 빼지 말라고 해서 안 뺐는데 이 모양이 됐어 이런 걸 너무 해봐서 그런지 저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빼야죠 한 번이라도 아픈 적이 있다 그럼 빼라 저는 이게 철학입니다 아니 그쵸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은 굳이 달고 있는 것보다 빼는 게 저는 자 그러면 5250님께서 치과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40대 중반이 되니 찬물이 닿으면 이가 시려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양치도 미지근한 물로 하고요 심지어는 과일도 입이 시려가지고 이가 시려가지고 입안에 물고 있다가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체온에 맞아지면은 그때 씹어 먹어요 이가 썩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 요런 정도면 사실 이가 시린 원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가 시렸다는 이야기는 치아 안의 신경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금이 갔던 깨졌던 충치가 있든 뭔가 하나가 원인이 있는 거죠 우선은 치과 가셔가지고 충치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요 충치가 없다면 잇몸을 내려갔든 어디가 파였든 그런 원인일 테니까 떼우거나 치열하셔야죠 신경이 무조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렇지도 않은데 이가 시린 사람이 매우 드물게 있어요 있긴 있지만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우선은 원인을 찾아야죠 그건 그냥 예민하신 분들인가 그러면? 네 조금의 많이 예민하신 분들 있죠 김민정님께서 치아 하나 치료하러 갔는데 아 그치 그치 옆에 다른 치아도 좀 썩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벌써 치료를 해야 하는 생각에 그건 다음에 올게요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과잉치료 그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치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치료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또 과잉진료가 솔직히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과를 꾸준히 정해놓고 다니시다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아니 우리 세미님께서 옷가게 하시는데 누가 옷 사러 왔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 예쁜데요 그냥 계속 그 옷 입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옷 사러 온 사람 있으면 팔아야죠 그 옷 입은 거 보니까 이 옷도 어울리겠다 그런 것처럼 옷장사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경영적인 압박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분이 훨씬 많고 과잉진료가 드물긴 하죠 그러니까 좀 한 치과를 정해놓고 꾸준히 다녔다면 사실 그게 중체가 갑자기 이번에 막 심하게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죠 같이 봤겠죠 그러면 5875님께서 입냄새가 자주 납니다 누구는 치아 사이에 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치시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혓바닥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가 사실일까요 선생님 저는 약간 냄새를 맡아보면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죠 왜냐하면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족에 대한 원인은 다른 걸 다 찾아봤는데 없으면 그때 이제 혀 뒤나 편도 목구멍까지 이제 원인을 찾아가 보는 거고요 이제 그 반 정도는 이제 나머지 원인들 봐야 되죠 근데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워서 냄새가 다른 사람이 날 정도로 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잘 닦아야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게 냄새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내과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평소에 잘 닦으면은 네 사만하 70님께서 원장님 매복 사랑니 발치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수면 마취하고 사랑니 발치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뭐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원래는 선진국들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했죠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에 문제가 살짝 있기도 하고 막 좀 돈을 이렇게 더 받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하기는 안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니도 급한 급한 빼는데 뭘 또 해요 수면 마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실력적인 게 안 하기도 하고 정말로 좀 깊고 신경이 가깝거나 했을 때는 환자분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게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랑니는 다 금방 금방 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지만 심지어 저랑 같이 함께 이제 사랑니 빼는 우리 병원 원장님은 해요 수면 사랑니 발치를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해도 전혀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시고 저는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걱정되시면 하지만 금방 빼시는 거만 안 해도 된다 저는 의사 입장이라면은 수면 마취해서 빼주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빼는데 뭘 그렇게 또 해요 어 역시 사랑니만 발치도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랑니는 다 왜 이렇게 사랑니가 아프다라고 소문이 나냐면 빼고 안 아픈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열의 아홉이 열의 아홉이 사랑니 빼잖아요 대부분 다 노래 한두 곡 한 콩고 안에 다 뺍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아픈 사람만 만 얘기를 하니까 떠들고 다니고 붓고 아픈 사람만 너 왜 아프고 부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랑니 뺐어 안 아픈 사람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요 진짜 열의 아홉이 금방 빼고 안 아파요 네 저도 사랑니 4개 다 뺐는데 아픈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아픈 사람만 떠들고 다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쵸 양성아님께서 저는 스케일링 할 때 너무 여기도 아픈 분 또 나왔네요 너무 시리고 아파서 힘들거든요 가글 마취도 힘들고요 혹시 스케일링도 수면 마취 가능한가요? 뭐 해달라는 분 있으면 해주는 치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의심을 하겠죠 이분이 혹시 약물 중독인가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모든 걸 또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 시술이나 이런 걸 자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까지가 정말 필요한 거고 어디까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여기에 보면 가글 마취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예요? 그냥 마취제과로 가글하는 거죠 그냥 느낌상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지 개인적으로 별로 효과는 없다고 봐요 주살바늘보다 효과는 그러면 거의 떨어지겠네요 근데 솔직히 뭐 바르잖아요 이렇게 교사바늘 찌르기 전에 교과서에도 소용없다고 나와요 왜 아냐 그냥 뭐라도 마음이 또 마음이 또 달라요 그래도 그거 비밀로 하고 발라주세요 비밀로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덜 아플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들은 짝짝이 분들 비밀 백영민님께서 치과 치료하고 나면 술 드시지 마세요 환자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원초적인 질문인데 술 마시면 왜 안 되나요 선생님? 그냥 알코올을 뿌린데? 그냥 드세요 드시고 먹었다고 말 안 하면 되죠 가끔 드시고 와서 꼭 드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많이 난처해요 드시고 괜찮으시면 말하지 말지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죠 뭐 염증이 안 생겨버려서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낫죠 안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치과 치료하는데 뭐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사랑이 발차고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큰 수술이나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면 큰 상관은 없죠 다만 이제 의외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진짜 반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주문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우선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계속 뭔가를 먹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주는 또 단단하기도 하죠 너가리에다가 맛보고 맛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랑니 빼고 가만히 있어도 죽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러라고 했는데 술 드시러 가면 아 나 그냥 치킨 반대쪽으로 씹으면 되지 하고 막 먹다가 보면 또 먹게 되죠 아 그럼요 그래서 안주가 사실은 좀 많이 더 안 좋아요 아 아 그리고 그거 피가 다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빨대 사용도 금지하라고 하는데 뭐 안주를 그렇게 뜯고 있으면은 그렇죠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손을 보이면 아 근데 사실 뭐 잠깐인데 참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밥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수연님께서 여자친구가 가끔 제 칫솔을 쓰는데요 칫솔을 같이 쓰면 잇몸병이나 충치가 옮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시해도 된다 아 근데 너무 찝찝해서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칫솔이 정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로 둘 다 닦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안 닦는 것보단 낫다? 안 닦는 것보다는 정말 칫솔이 하나밖에 없다 어? 어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냄새나요 어 알겠죠 근데 만약에 둘이 사귄 지 오래됐다 그럼 그게 안 해도 돼 그럼요 그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에 둘이 사귄 지 얼마 안 됐다 아니 사귄 지 얼마 안 됐어도 뭐 그럴 때는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물어보죠? 어 그렇죠 알겠죠 그때는 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여자 사람 친구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자 친구면은 뭐 썸면 돼죠 어 그렇죠 뭐 자유입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윤현정님께서 다섯 살 딸이 구강검진을 했는데요 치아 엑스레이 찍어본 후 의사께서 과잉치아가 있다고 해서 큰 치과병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잉치아요? 아니 제가 과잉치료 그거 아니 과잉치아는 있죠 그러니까 과잉치아는 우리 치아가 원래는 28개 사랑니 합하면은 32개가 있어요 그 이외의 치아를 과잉치아라고 합니다 에? 근데 한 반에 하나 정도씩 있어요 흔해요 보통은 작은 어금니 부분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랑니 부분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섯 살이면 그쪽은 아닐 거고 작은 어금니 부분도 아닐 거고 아마도 맨 위 앞니 가운데 쪽에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정말로 빼야 된다면 빼야죠 그런 경우는 왜냐면 이제 앞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끔은 치아가 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치아 위치에 따라서 뺄지 안 뺄지는 결정하는 거군요 다섯 살이면 아무래도 여기 같긴 한데 과잉치아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심플하게 답변드리면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면 빼는 게 맞고 생각보다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흔하다고요 네 5569님께서 아이 치아가 흔들리는데 제가 막 뽑아주는 게 무서워요 근데 너트북 꿀팩 같은 걸 보니까 끈적한 젤리 같은 거 씹으면 한 번에 쉽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줘도 될까요? 무서워요 상처날까봐 뭐 전이 빼는 거에 대한 거는 뭐 하다못해 서양이든 한국이든 이미 인류 역사상 그죠?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크게 그냥 지금은 치과 가서 빼시는 걸 제일 권장을 하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때되면 다 빠집니다 아 그냥 알아서 냅둬도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떻게 됐겠어요? 다 솔직히 다만 요즘 이제 턱이 좀 작아지고 있고 치료받은 치아들 있죠 은니로 씌워놓은 거 그런 치아들은 생각보다 은니로 씌워놨으니까 치아가 저절로 녹아야 되는데 안 녹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치과 가서 빼셔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딱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6개월 한 번씩 치과 가서 그냥 떼되면 빼라 그리고 연구치가 나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끔은 지금 안 빼주면 방향이 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치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과 가서 빼라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럼 뺀 뒤에 그 부분을 병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절로 빠지거나 쉽게 빠진 건요 이미 정상적으로 잘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정상적으로 밑에서 어른이가 나오면서 유치를 잘 녹인 거예요 근데 잘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안 빠지고 연구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주는 거는 치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를 가시라는 거고 그냥 흔들려서 그냥 빠지는 건 이건 다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전기검진 꼭 가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럼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자기도 자기 자식 어떻게 못해서 그냥 치과 6개월에 한 번씩 데려갑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소금물로 저희 때는 입 빠지고 소금물로 가글했었거든요 아무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유치는요 빠지고 정말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요 피도 금방 멈추고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빠지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빠진 게 당연한 거지 큰 사고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입에 침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얼었을 때 금방 멈췄어요 피가 네네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우리 몸이 김옥 씨님께서 양치를 잘하는데도 치석이 잘 껴요 특히 아래 앞니요 좀 삐뚤빼뚤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양치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아래 앞니는 원래 치석이 제일 잘 생깁니다 아래 앞니 안쪽에 맞아요 거기는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20대 아가씨야 예뻐 옷도 정말 예쁘게 입었어 네 근데 아 근데 거기 치석이 뜬금없는 뜬금없는 확 깨내는 맞아요 근데 왜냐면 거기는 거기가 침샘이 혀 밑에서 나오거든요 침샘도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한쪽에 3개씩 있는데 위쪽에서 나오는 거 좀 묽고 그냥 막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창고 뭐고 근데 혀 밑에 있는 게 좀 찡근찡을 해요 무기지성분도 많고 근데 그 침이 딱 가만히 나와서 고여있는 곳이 아래 앞니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거기가 치석이 제일 잘 생겨요 그래서 거기는요 무조건 제가 우선 생긴 치석은 절대 제거가 안 된다 치과 가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는 무조건 그 뒤로는 칫솔을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욕조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보고 침을 긁어서 거울에 튄다는 느낌 있죠 아 이렇게 예전에 혀로 비누방울 만들잖아요 혀로 막 그 침해가지고 비누방울 만드는 것처럼 칫솔을 이 밑으로 이렇게 탁탁 쳐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비누방울 만드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칫솔을 세로로 긁어서 이렇게 그 느낌을 딱 제가 완전히 이게 잘 이해가 잘 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짧은 영상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카메라를 보시고요 정확히 이게 펜이 칫솔이라 생각하고 한번 신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로를 잡아서 거울 보고 거울에다가 침을 튕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더러워 침이 붙어있다 그러면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침이 잘 튀고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울에 물 한번 쫙 뿌려주세요 이거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거울에 치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울에 안 튀긴다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침이 안 튀긴다 거기는 무조건 하루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봐서 알겠지만요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누워있으면 점이 많아져 만약에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인별그램이나 따로 짧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379님께서 저희 딸이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데요 동네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네요 치아 뿌리가 옆으로 누워있다나 어쨌다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럴 땐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나요? 대학병원 가셔도 되고요 주변이 뽑아주신다는 치과 있으면 그냥 거기 가시면 되죠 요새는 사랑니 사랑니 치과가 전국에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 사랑니 뽑는 치과 새로 오픈할 거라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미 전국에 30개 정도 있대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검색하시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사랑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다 옆으로 누워있어요 다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니가 다 누워있다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니 질문이 너무 많이 잠깐 눈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많이 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해외 또 한 번 다녀오시고 해외 갔다 온 겸 한 번 더 들려주시고 한 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다음에 한 번 또 꼭 나오도록 샘미씨가 치과 한 번 온 뒤에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 보내드리고요 샘디는 다시 돌아올게요 noch 에왕 Ore왕 에왕 역시 와 이름은